반갑습니다. 별다방입니다. 오늘은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음악을 개발하고 1분당에 좀 넘길게요. 1분당에 좀 넘겨가지고 이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. 1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좀 길게 빼고 그다음에 그거를 슈트로 빼고 이렇게 이사하는 걸로 입을 좀 터야 될 것 같아. 친구 이사도 하고 오늘은 별다방 춘미 씨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 중에 암묵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틱톡에는 광년님, 민경씨, 양인아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달아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. 오늘도 불타는 두 번 불타는 두 번 신나는 음악으로 다시 한 번 벗어보고 다시 한 번 벗어보고 이렇게 연세하는 걸로 해가지고 1분이라는 틀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. 내가 좀 털어야 되는데 털지는 못하겠더라고. 길게 좀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길게 안 보시니까 다들 짧은 시간에 오시니까 연습도 좀 할 겸 그렇게 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 별이 좀 이따 나중에 저녁에 찾다 가야지는 내일부터 시작 한번 할게요. 반갑습니다. 만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